행운아 행운 100 재료를 획득할 때 랜덤 적에게 75% 확률로 행운 15% 데미지를 가합니다 경험치 획득량 감수 동캠 아 욕심만 부를 거면 게임이 아냐고 가서 돈 안 닦아 얘 캐릭터 특명이 저 이상한 녹색깔 먹었을 때 몇 퍼였더라 암튼 확률로 데미 들어 엔지 솔직히 좀 좀 뭐 좀 좀 좀 어케 해야됨 아님 말고 내가 스크류드라이버 안 했으면은 벌써 깨지 않았을까? 공속 이슈 행운 떨어지긴 한데 넘치면은 달달하지 않나? 엔지니어링은 너무 근시한적이니까 엔지 파워링을 하죠 엔지 파워링 행운한데 행운이 안 따라주네 근데 아까 사이버볼이랑 코끼리랑 많이 먹었는데도 애들 정리를 못하던데 레벨업 보상으로 행운을 좀 더 적극적으로 먹을까? 그냥 아예 행운 운영을 해야하나? 근데 또 공속 없으면 뒤지잖아요 공속이 아니라 이속 잘못 말함 캐릭터가 좀 어렵네 운영 난이도가 좀 있네 항패 항패 이속 금속탐지기 금속탐지기가 진짜 제가 지금 꿀템인데 뭐야 티황 몇이지? 왜 치명사가 뜨지? 스크류 드라이버 자체 치유하게 있나? 아 정황 턴 탈 협 도 토끼가 갈들고 협박함 라사 해징 라사 해징 드라이버 합칠까? 지뢰 이렇게 많이 깔 필요 있나? 세트효과 받으면 안좋지 않겠지 알못가는 허접엔지니어 속도만 높으면 애네네네들 다 정리할 수 있겠다 회피가 맞겠죠 렌치 렌치 1일? 1일? 더 원소 데미지 1일? 주무십쇼 원소 쓴 적 있었던가? 비키니 있었을텐데 유튜브에는 없나? 딜 웨일임? 옙 뭐지? 저거 웨일임? 아 7뎀이네? 발사체가 1이고 틱 때문에 7 맞네 럼버 잭 그늘진 물약 7 곱하기 5니까 맞다 스크로우드 라이버 파일러 폐패스 5 곱하기 6 미치 5 곱하기 6 곱하기 6 4 곱하기 6 2 곱하기 6 2 곱하기 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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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니 탱크 터뜨릴 듯. 가타르시스 레모네이드 아기 코끼리 회체 더 올리고 싶다. 아니 지뢰를 샀으면 지뢰매설기계도 주는게 마치 타일러 나무 네 그런거치고 벌초도 샘 포형 20틀 보형 20틀 본빵치게 지뢰매설기술자 샘 외계인 혀 왜 안나오냐 외계인 혀 왜 안나오냐 스켈업 돈 내고 스켈업 돈 내고 충전하는데 오탑이다 미개한 프로토스 미개한 프로토스 미개한 프로토스 놈들 토스 너브 위개한거같은 아 딜 달려 jedem 엘리트 반피 밖에 못 건네 오 시지 이거 보탑도 또 서시즈에 적용받나? 알라라크 알라라크 크루빙봉 죽순 츤데레 죽순 NG 좀 잘 나왔네 딜이 꽤 나오는구만 알라라크 약간 베지터 같기도 하고 아싸 도마뱀 그리고 죽순이죠 속도 쉬믉 산성 이제 살짝 애매하긴 하다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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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포트 앞 끌어보니까 안 나왔네 타일러 두개 겹쳤다 포토 겹치기의 고수만 그 빨간 템 나오면 종결될 것 같은데 음 저금통도 달달하게 냈을 듯 개구리 개굴 개꿀이 이번엔 엘리트 잡을 수 있을까? 많이 쎄졌는데 진짜 많이 쎄짐 근데 엘리트 피가 끼는 거 보니까 어림도 없겠는데 어림도 없겠는데 아 아 아 아 아 반피밖에 못갖는다. 충천재 속도 외계인하기 폭발성탄환을 발사하는 포탑 이제 약간 폭발덱 됐는데? 뭐? 선택지 더러운거봐 안집음 근데 2번하면은 꽝 아닐까? 1번 품격있는 설문 아 지조있게 2번 할걸 아유 만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독기 은독기 타이를 보내는 아 엘리트 잡았으면은 그 떨어진 아이템 바로 먹는 그거 나와서 떡상 했을텐데 진짜 쎄다 진짜 쎄다 근데 백기 백기 빨간템 나왔는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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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렸습니다. 와 고마워요 와 고마워요 맵머스 이것도 어차피 엘리트 못잡겠지 이것도 어차피 딜은 엄청 쎄졌는데 엘리트는 못잡네 사일러 도와줘 사일러 도와줘 아 빨간갑바 겁나 쎄네 빨간갑바 왜케쎄 눈 빅 빅 17웹 트랙터 근데 40 수확 3번이면은 재활용하는 것보다 이득이긴 함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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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구 14 엘리트가 탱킹 안하면 쪼렌 진짜 잘 잡네 이 게임 스탯 거의 다 쓰지 않나요? 와 상자 4개 속도 그만 가꿔 하나만 더 졸장 엔지 41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감자께 난장판이네 난장판이네 행운아 행운인데 행운은 안올리고 엔지만 올렸네 국어선생님 김수학선생님 망웹 망웹 누가 언제 21 되냐 21이면 1 올리는건 거의 의미가 없지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동 습득 빨간템 못먹은거 너무 아쉽네. 음 도망갈거야. 나 잡아봐라. 마인필드. 어 비가 꼈다. 이동속도 애매해서 저 원 빠져나가는거 살짝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는. 끝. 이지. 이지. 뭐야 이거. 귀엽네. 근데 이딴게 보라템? 가격 낮은거 아니면 좀. 음. 아니 괜찮은거 같다 근데. 행운 20 올리는. 그. 그. 늘진 물량이. 재생 깎는거 생각하면. 근 딜리기 원 딜리는. 페널티 거의 없으니까. 그. 그. 그.